가슴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영상을 그저 다리가 얕다고 세다리라고 네가 댓글을 적은 걸 잘 봤어 난 정말 하체 부실 많이 써야 되는데 가슴을 위주로 봐달라고 하는데 너 같은 새끼는 그저 하체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세다리라고 적었어 내가 증거 영상을 하나 지출해 줄게 나의 하체 스쿼트 영상은 아니지만 레그 프레스 몇 킬로를 편지 한번 봐봐 나보다 몸이 좋은지 안좋은지 증명해내고 싶다 이건 며칠이 기억에 나한테 뭐라 하는거냐 며칠인데 하면은 DM으로 보내 알겠냐고 에이 세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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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에이 씨발 진짜 너한테 악감정은 없다 이 뭔 개소리야! 진짜 조회수 올린 위에 이 지랄 하는거니까 기분 나쁜데 나빠도 참아 내가 잊다 일단 하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